어머니들이 커뮤니티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 활동하는 걸 보면 상당히 프로그레시브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걸 많이 보이는데 그게 또 자녀와 함께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학부모 단체를 집중하고 좌파 우파가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진보가 좋아 보이고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은 아마 그 당시 맘카페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언제쯤 됩니까?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아마 제가 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맘카페 되게 주 활동은 한 40대 어머니들 30대도 많아요 30대도 많고 30, 40대가 가장 많고요 근데 아마 그때만 해도 맘카페는 소위 말하는 거의 좌경화된 엄마들이 많았어요 거의 90% 이상이 근데 이제 10%의 엄마들이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다른 의견을 말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강태를 당하거나 근데 이제 예전에는 강태를 당해도 쫓겨나는 우파 엄마들이 말을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목소리가 커져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맘카페에 좌편향된 맘카페에 저희가 던질 수 있는 화두는 이런 교과서 문제인 거죠 교과서 문제, 동성애 문제, 젠더 문제 요런 식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접근을 하면 아무리 좌편향적 생각을 가졌던 엄마들도 아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한 번에 확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기사가 왔어요 교과서에 이런 게 있네요 라고 끊임없이 정보를 조금씩 조금씩 왜냐면 내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이런 성향을 드러냈을 때는 바로 적이 되는 그런 상황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배제시키고 그냥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그냥 정말 또 사실이고요 그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게 염려가 된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좌편향적 시선을 가졌던 엄마들이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정보를 바라보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들 대부분 다 이제 대학교육을 받았을 거고 그렇게 또 커뮤니티 활동에 참가할 정도 되면 약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언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립을 지키고 맞고 틀리다를 언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되어진 사실을 진실만 보도하면 되는데 우리 박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언론이 굉장히 지금 편향 치중됐잖아요 하다못해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언론은 니네 이번에 방송 승인 안 해줄 테니까 니네 가구해라 라고 협박을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이제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그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진 엄마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그냥 공영방송을 보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제2모 그런 방송을 되게 보게 되고 이러다 보고 또 제2모 방송은 굉장히 진보적인 방송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아주 중점적으로 자기네가 특종을 보도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방송들을 아무런 여가장치 없이 그것이 100% 진실인 양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더 좌경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럼 가난해지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이제 부모 마음이란 것이 아이들이 좀 더 자기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잘 사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한 그릇 나와서 나라가 잘 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편안하게 쉬는 게 그냥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잘 살겠어요 그렇죠 제가 또 가장 불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부모도 경제가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굉장히 나라가 주는 무상으로 주는 것들에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무상으로 주는 것들이 지금 뭐 당장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한 번 받는 것들이 우리 가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적으로는 그거는 굉장한 손실이고 오늘 내가 100만 원 받으면 다음에는 120만 원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정도로 올해 이제 100만 원 받은 대가로 빚이 940만 원 늘어난다고 오늘 아침 940이에요 940만 원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간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야 우리 정부 정말 좋은 정부 오늘 나에게 100만 원을 줬다 했을 때 94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동물은 100만 원 주면 좋다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동물이잖아 그냥 사람은 2차 사고 3차 사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이 없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0만 원 받으면 다음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삼모사라 그러죠 사장사 보니까 당장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12조 원의 적자를 냈거든요 나라 살림 수입에 비해 지출이 12조 원을 더 많이 썼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나라 부채가 1,400억 원이 돼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단지 이 정부는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는 정부 이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 수당을 많이 주는 정부 이 정부는 노인에게 노인 수당 장수 수당 주는 정부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서 정말 지금 당장 한 달 잘 살면 그게 다가 아닌데 장기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 그분의 선거도 하루 전날인 4월 14일에 아동수당이 인당 40만 원 주어졌다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요 저희 지역은 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이면 80만 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출된 예산이 9,800억 원이거든요 아 참 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계속 소수고 다수는 무임성절하게 되고 더 필요한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 불필요한 것은 또 국제 발행에서 조달하고 아 참 그러면 나중에 뭐 그리스라든지 베네주엘라든지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제가 굉장히 또 마음 아픈 사실은 이 좌파 정권에서 무상으로 받아 먹던 국민들이요 정권이 우파로 바뀌면 우파는 알뜰살뜰 경제를 살리려고 무상으로 주던 거 조금 덜 주고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을 하면 이 국민들이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아르헨티나가 그랬잖아 적응이 안 돼서 아니 좌파 정권 때는 그렇게 많이 줬는데 우파로 바뀌니까 안 주네 그럼 이번에 다시 좌파 뽑아야지 라고 또 좌파 정권을 선출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는 완전히 이제 경제를 다시 회생할 수 없는 몰락한 나라가 되는 거죠 회생할 수 없는 특히 이제 우리는 중국이라는 그런 거대 국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복속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뭐 가정부들이 벌어들인 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게 그게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냐 이야기예요 네 산업 기반이 없고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유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이제 이것도 참 우스갯소리예요 네 대깨문 문바들은 10억을 손해봐야 제정신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 네 저희 엄마들 사이에서 그래서 아직도 못 돌아온다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경제는 박사님도 그렇게 전망하시겠지만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럼요 정말 지금도 지금 청년 실업률이 9%를 육박하고 IMF가 11%였거든요 38만 1천명이 지금 놀고 있는데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이고 우리 아빠들은 지금도 하루에 하루에 지금 몇 명? 몇 천명씩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이 경제가 더 바닥을 쳐 치고 내려가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게 네 좀 지금 빨리 차려주시면 그나마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장 속상하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 교과서 문제보다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 그 문제보다 경제 한번 이제 망하면은 뭐 아이들 교육이고 다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뭐 생활이 좀 공공해지면 맞아요 모든 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되게 웃긴 게 이 정부가 마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지금 몰락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했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일반적인 국민이 아는 것처럼 그 전부터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다 최저임금 인상제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는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덕분인 것처럼 지금 코로나한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운 모습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국 이제 학부모 단체 연합이죠 네 네 네 몇 개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지금 한 41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같이 함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유튜브 방송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 아 네 유튜브 방송이 어떤 방송이죠 유튜브 방송이 이름이 김수진의 이즈토크라는 방송 이즈토크 이즈토크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이제 우한폐렴 때문에 잠시 지금 멈추고는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아 뭐 앞서 말씀드린 뭐 교과서 문제나 이런 거는 일반 엄마들은 전혀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교조 문제 전교조 교육감 문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쉽게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송들이 이제 현장에 직접 이렇게 체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겨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슨 전략가도 아니고 정책가도 아니고 저는 아스팔트의 시민활동가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왜냐면 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아마 자료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직접 나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피켓 시위도 하시고 네 맞아요 처음에는 함께하는 분들이 없었을 때는 저 혼자 1인 시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인천 제가 인천이 거주주이다 보니까 인천 지방법원 앞에 이 모라는 여자 판사가 현재는 지금 군대 내에 군영법 92조 6이라고 해서 군대 내에 군인들끼리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군영법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 판사가 이 군영법이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를 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 아이 다섯 중에 아들이 셋이 군대를 갈 건데 그럼 군대에서 남성 상관한테 성폭행을 당해도 이거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인 시위를 막 달려가서 했을 때 그때 모여들었던 이제 엄마들이 어 그럼 저도 할래요 저도 할래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죠 1인 시위 그리고 이제 그 이지톡 하시는데 보니까 양쪽의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들 이제 학부모 단체 들이세요 학부모 단체 이쪽 학부모 단체 대표고 학부모 단체 사무국장이고 왜냐면 학부모 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현장을 같이 뛰다 보니까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정질의 행동甚 bro 3분 해당 감사합니다.